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나를 통제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장기 투자도 100만 원어치를 샀다면 두 번째 넘버2도 100만 원어치를 사고 세 번째도 100만 원어치를 사는 게 전혀 마음적으로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연간 수익률 목표를 한 10%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에 잃지 않는 투자는 가능하다 오늘 모신 분은요 1타7P 주식초보 최고 계략 체계 저자시죠 박성현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촬영하고 지금 몇 개월 만이죠? 한 9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이 우리 박성현 저자의 투자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일단 좀 잠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8년 동안 어감부터가 좀 안 좋네요 18년 동안 계속 돈을 잃다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법을 만드시고 그 이후 5년간 계속 돈을 버신 그런 케이스를 가지신 분입니다 일단 근데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재밌어 했던 게 이 투자법의 어떤 기본 토대가 주식이란다죠 뭐지? 카지노 도박에서 카지노에서 도박에서 배웠다 해가지고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일단 그 이후로도 계속 투자하고 계시죠? 9개월 왜냐면 9개월 전에는 상승장이었단 말이에요 사서 기다리면 다 오르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아졌는데 그 후에 어떤 투자 패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전히 저는 똑같이 투자를 했고요 그때 그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방식이냐면 한마디로 주가가 내리면 더 사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팔면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건데 장기 투자하고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는 어떤 주식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은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좀 낮아졌죠 그런데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주식들은 사실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좋거든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식 시장이 계속 최근까지는 요즘 이제 안 좋은 거고 최근까지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장기 투자한 종목들은 수익률이 좋은데 단기 트레이딩은 별 재미를 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오히려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하면서 주식을 이제 더 사모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1타 7피라고 이제 그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의미가 어떤 거죠? 일단은 제가 이제 세븐스플릿이라고 그 이름을 제가 붙인 거예요 붙인 그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는데 꼭 7번은 아닌데 분할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할 때도 분할로 매도하는 그런 투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 중요한 개념은 처음에 산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고요 그건 이제 웬만하면 팔지도 않고 저는 이제 또 배당주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이 있을 때마다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한 저는 이제 넘버원 넘버투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넘버원은 장기 투자를 하고 하락했을 때 넘버투가 사고 또 하락하면 넘버쓰리가 사고 포가 사고 이렇게 샀다가 오르기만 하면 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고 단기 트레이딩을 같이 하는 그런 투자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좀 새로웠던 게 우리가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보통 계좌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장기 투자용 하나는 단기 트레이딩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그때 계좌를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최대 몇 개까지 만든다고 했죠? 일단은 저는 이제 7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좌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샀던 것은 한 넘버 나인이라고 하니까 아홉 번째까지 추가 매수를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작년 코로나 때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그 아홉 번째까지 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V자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뭐 장기 투자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산 그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왜 계좌를 그렇게 여러 개 두 개가 아닌 그 이상으로 쪼개서 계속 사는지 그랬을 때 왜냐하면 보통 두 개로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그냥 떨어지면 또 사면 되고 또 사면 되고 그러면 되지 않나? 그럼 평단 낮추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하시는 방식은 그냥 새로운 계좌에 떨어지면 새로운 계좌에서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새로운 계좌에서 사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주식을 사더라도 그게 싸게 산 게 아니라면 이른바 물린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전략이 더 사는 거죠 하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얘기하면 좀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8만 원일 때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로 이건 10만 원 넘게 갈 거고 우상향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7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7만 원에 또 사죠 그러니까 8만 원에 산 삼성전자 100만 원어치하고 7만 원에 산 삼성전자 100만 원어치가 합해지면 하나의 계좌에서 사게 되면 평당가가 한 7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7만 5천 원이 될 때까지 일단 수익 실현을 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의 투자자 일반적이고 평범한 투자자들은 좀 인내를 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또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손절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7만 원으로 떨어졌던 주식이 7만 천 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쉽게 단계적인 반등 같은 걸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첫 번째 산 주식과 두 번째 산 주식이 더해져서 평당가가 산출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을 사면 그게 자동으로 더해져가지고 합해져요 수익률 계산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고 그래서 내가 분할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분명히 두 번째 추가 매수를 한 물량에 대한 주식은 수익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물량은 또 얼마에 팔아야 내 손실분을 다 보존하고 수익인지도 잘 가늠이 안 돼요 일부러 엑셀 같은 데 계산을 해놓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아예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계좌를 새롭게 해서 한번 사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 투자를 하기로 처음부터 마음 먹었던 1번에 있는 계좌는 그대로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그냥 배당을 받으면서 저는 잘 보지도 않아요 1번 계좌는 장기 투자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은 그런데 이번에 저도 삼성 계좌를 샀는데 1번 계좌에만 있었어요 계속 올랐었던 때니까 저는 올라가는 장기 투자용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복리의 수익도 만들어지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떨어질 때는 제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대신 두 번째 계좌에서 사죠 그런데 두 번째 계좌에서 사도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측은 불가능한 그런 영역에 있는 게 주식이니까 그리고 내가 사면 내리는 게 주식이다라는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건 당연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3, 4년자가 조금 하락했을 때 중간에 넘버 2를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번에 엊그저께 또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넘버 3가 또 산 거예요 그런데 넘버 3가 산 주식은 한 천 원만 반등을 해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수익을 실현해요 그럼 이건 멘탈적으로도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이제부터는 주가가 더 올라도 좋고요 내려도 좋아요 올라서 좋은 거는 당연히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앞에 사놓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려도 좋아요 왜냐하면 또 사서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경우이긴 한데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내가 사면 오르고 내가 팔면 내리고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아래 하단 부분에서 박스권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달러 투자도 병행하는데 달러 투자가 이번에 그랬어요 엄청나게 108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한 1100원 정도 부근에서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했거든요 저는 이 기법을 통해서 한 1100원대에서는 계속 사고팔고를 하면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저는 이걸 현금 흐름 창출이라고 얘기하는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이번에 또 크게 폭등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도 이름을 붙였었는데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했는데 무려 넘버 15까지 갔었어요 계속 폭등했죠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산 거예요 저는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7번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거든요 그 나름의 어떤 특성 때문에 자산에 그래서 15까지 갔다가 15까지 샀을 때 재미있었던 게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제가 넘버 15가 1,080원에 달러를 샀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요 그것만 보신 분들은 저 사람이 저점을 엄청나게 귀신같이 잡았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저는 인디안 기후제처럼 계속 하락할 때마다 그냥 산 것뿐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1,100원대에서 제가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고를 또 반복하는 걸 누군가가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귀신같다 어떻게 저 사람은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는 게 계속 반복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의도하거나 예측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응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달러 투자로 이 투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메커니즘을 깨달았고요 그걸 이제 주식 투자에도 응용을 해봤더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멘탈 관리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통 한 계좌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8만원에 샀어 근데 다음에 또 떨어져가지고 한 7만원에 샀어 예를 들어서는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이제 7만 5천원인데 지금 7만 3천원이 되면 못 팔거든요 왜냐하면 적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본전 생각이 또 나죠 하지만 이걸 나누면 아 요거는 요만큼 흑자가 낫네 그러고 그냥 매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멘탈 관리를 하자 멘탈 관리가 사실은 스스로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을 적용하면 꼭 이 시스템이 아니어도 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나를 통제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저처럼 좀 멘탈이 약한 저는 유리 멘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를 샀잖아요 그런데도 더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또 마음속에 있어요 또 사면 되니까 또 사서 또 수익 실현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 전제는 내가 살 돈이 있을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어? 떨어져? 그럼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많이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 살 때는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있는 거 상당 부분을 현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예예 그 살 때의 그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아 살 때도 이 제 시스템을 이제 설명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멘탈에 도움이 됐던 게 보통 삼성전자를 100만 원어치를 사고 나서 두 번째 추가 매수할 때는 똑같이 사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100만 원에 한 20% 손실이 발생했을 때 또 100만 원을 투여하면 손익률이라고 하잖아요 평가 손실이 한 반 정도로 줄어드니까 근데 세 번째 추가 매수할 때는 어 이걸 또 100만 원 해서는 별로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손실이 이제 줄어드는 게 그러다 보면 점점 커져요 이거를 이제 전에도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도박판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팅게일 시스템 베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삼성전자 100만 원 만큼만 투자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두 번째는 뭐 한 200만 원 정도로 늘어나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액수가 네 나중에 보면은 추가 매수를 계속 물타기를 하면은 다른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에 몰빵되어 있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스템 투자를 하면 정액으로 계속해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장기 투자도 100만 원어치를 샀다면 두 번째 넘버 2도 100만 원어치를 사고 세 번째도 100만 원어치를 사는 게 전혀 마음 쪽으로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100만 원은 새롭게 투자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 그냥 100만 원의 5%인 5만 원만 수익을 얻고 그냥 팔아서 수익 취하고 기다리면 떨어지면 또 5만 원 취하는 기회가 오는 거고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게 또 올라가서 좋은 거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식으로 거의 뭐 주식 투자, 달러 투자는 뭐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고 참고로 달러 투자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었다고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대로죠 왜냐면은 제가 넘버 원 샀던 만큼 폭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한 3, 4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방금 괜찮았어요 멘탈적으로는 수익적으로는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고수 투자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경제 전문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수익률이 엄청나고 그럴 텐데 저는 이제 그렇지는 못해요 대신 저는 이제 연간 수익률 목표를 한 10%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에 잃지 않는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10%의 고정 수익을 기대 수익을 얻고 있다 이게 참 재밌네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어쨌건 삼성전자를 사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떨어질 때 기존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용으로 떨어지니까 샀어요 같은 물량을 2번에서 샀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우리가 사놓고 불안하잖아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오히려 지금 그 시기 때문에 너머3가 또 기회를 얻게 되겠죠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3에서 또 사야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예 그리고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정액으로 투자하는 멘탈도 똑같이 1번 2번 근데 첫 번째 많이 투자한 분들은 1번 계좌에서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물타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게 그렇게 막 떨어질 때 폭락할 때 공포에 사야 된다라는 말 듣고 그렇게 사면 또 다른 비슷한 경험도 있는 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고 저렇게 보면 저런 말이라서 투자 대가들의 말도 그냥 고지곳대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이고 그 아무런 계획 없이 처음에 무턱대고 사놓고 한 방에 몰빵에서 사놓고 어 그 다음에 이 추가 매수로 내가 대응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잡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것도 예상을 하고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하워드막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투자의 고수라고 해도 예측은 뭐 확률은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예측을 못하는 건 나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걸 이제 이용해 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사면 무조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자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떨어져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주가가 우상향한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이 좋은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주가가 100배가 30년 동안 100배가 오른 종목에 투자하고도 잃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미 이제 한방에 많이 사놓으신 분은 그만큼 또 추가 투자를 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새롭게 투자에 임하실 때 이런 어떤 계획이나 시스템을 본인한테 좀 적용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살 때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확신으로 보통은 사는데 오히려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릴 거다 그렇지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몰빵 못하지 지금 그렇죠 일정 부분하고 또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런 시기에 네 자 그렇다면 어쨌건 그 이러한 방 시스템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스스로가 유리 멘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을 인정을 하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제 18년 동안 돈을 잃었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또 멘탈을 또 길르라는 말도 해요 누가 근데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 자신한테도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시스템이 아니고 원래대로 투자했다면 지금 투자 경험도 많아지고 실력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을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내가 사면 내리는 게 주식이다라는 거 인정하고 내가 유리 멘탈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사람을 고쳐 쓰지 안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큰 수익을 얻으려면 큰 위험을 테이킹해야 되겠지만 잃지 않는 저는 지금 주식 투자의 고수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하면 좋을지 대한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잃지 않고 편안하게 저는 요즘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진짜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심지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이렇게 PC 막 여러 개 띄워놓고 그렇게 PC에 HTS 거의 안 써요 그냥 휴대폰 보다 가끔 보다가 어? 올랐네? 그러면 팔고 어? 내렸네? 그럼 더 사지 이렇게 되게 쉽고 편안하게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좀 편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상승전자를 샀다고 해서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더 살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마인드 마인드도 그렇고 방식도 투자 방식도 이렇게 계좌를 통한 시스템 투자를 통해서 그러면서도 잃지 않으면서 잃지 않으면서 10%의 연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네 목표는 그런데 시장이 좋으면 더 갈 수도 있고요 네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네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